아 바람이 엄청 세게 불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계속 열심히 이제 능이 정차 산행하고 있는데요 아 바람이 많이 부니까 걱정돼요 낙엽이 떨어지면 능이를 가리기 때문에 찾기가 애먹거든요 모르고 또 밟고 갈 수 있고요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돌아다니면서 어디 어디 있는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상인데 정상 바로 한 10m 거리가 되거든요 제가 봐도 딱 10m 거리 거의 구분흥선을 한번 뜯어보십시오 10주 또는 구분흥선 올해 능이면요 상단 위치에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상단 위치 상부 능선에서만 최상층 위에서만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능이 보신 분들은 맨 꼭대기에서 탐색하시길 추천합니다 아 왕건이 있네 왕건이 아주 큰 오늘 죽은 것 중에 제일 크네요 와 이건 뭐냐 뭐라고 써야 된다 우유는 행복입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행복입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행복입니다 어디에선가 능이 냄새가 다가오는 것 같아 제 심장이 두근거려요 아우 거기서 능이 냄새가 나지 제코가 개코라서 어우 거기서 능이 냄새 나는데 능섭하고 내려오는 능이일 수도 있습니다 아 능이 찾아 어디서 능이 냄새가 납니다 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 능이가 돌 옆에 이쁘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예쁘다 드디어 신받습니다 잘 쫙 핀 능이를 또 만났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얘가 있으면은 또 굳이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좀 더 주의를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기도 능이가 났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네 근데 아직 작아요 위생이 얘는 그나마 좀 크고요 아 이쁩니다 얘는 스케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뱀님이 있는지 확인하고 아 자 똑똑똑 계세요 뱀님 계세요 뱀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좀 스케치 할게요 없어야지 자 뱀은 없습니다 어 그게 위에 저기에 여기도 유생 하나 보이네요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올라오는구나 아주 이쁜 등으로 또 체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 구독자인데 오늘 또 산골남자에게 좋은 기회를 함께 와야 되어서 영광이고 너무 기쁩니다 자 고맙습니다 아 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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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주세요 우리 구독자님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왜 안 나와요 아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천천히 아 고맙습니다 아 나왔어요 아 좀 썩은 것들은 이런거는요 안으로 묻어주고요 작은 것들은 얘네들은 놔뒀다가 며칠 이따 또 와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출발 아까 조그만한 거 캐고 이번엔 좀 그나마 핀 거 향이 좀 괜찮은데요 이것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오늘도 행복하시고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시고 오늘 즐겁고 유익한 하루가 되시길 참골남자가 이 기운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능이버섯이 지금 여기 밑에 바위 밑에 돌 밑에서 자라고 있어요 아 여기 하나 있고 두개 아 얘가 하나가 이렇게 퍼진거네 옆으로 이 돌 때문에 이거 어떡하나 더 놔둬야되나 얘는 그냥 더 놔두고 가야될 것 같아요 아직 욕심은 내지 말고 며칠 이따 와서 캐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불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태풍 오는 것 같아요 하 한 발 늦었네 한 발 늦었어요 누가 와서 퇴치 갔는데 이만큼 다 뜯어 갔어요 아 역시 저는 놓고 가면 누구는 뜯어 가고 하 정반대네 뜯어 갔으면 그 흙 좀 덮어주고 하시지 사람들 말이야 에휴 참 왜 그래 정말 아 속상하네 첫 출발부터 속상합니다 아 가져간 것도 썼는데 이렇게 다 파헤치고 하면 어떻게 흙도 안 덮어주고 그럼 내년에 또 나오겠냐고 에휴 얘는 다 얜 어쩔 수 없다 얜 가져갈게 얘는 에휴 얘는 다 녹았어 이제 다 타가지고 녹아서 에휴 미안하다 얘들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그냥 채취만 하고 덮어놓간간에 내가 미안하다 아쉬운 마음으로 이거 하나는 가져갈게요 거기를 쭉 내미고 있네요 우산나물은요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산나물은 이렇게 옆에 이파리가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갈라져 있는게 이게 뭐 우산나물이라는 건데 봄에 이런 봄에 저걸 쌈 싸먹으면 어 맛 괜찮고요 땅아치로도 담아서 먹는답니다 산 사람들은요 헛것이 왔냐 헛것이 아니네 이러네 헛기차 헛기차라 헛기차 자 아예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녀야겠어요 자꾸 가방을 벗었다 들었다는게 힘들어서 아예 이제 대놓고 본격적인 쓰레기 사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보석 가방이 무거질나네 또많은거 한통 쓰레기 다 채웠는데 아 야 어휴 자 정립 하나 더 손을 벗고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여기서 싣고가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으 으아 아 다 먹었으니 다음 장소 자 이동! 오늘은 생각보다 날씨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제 태풍 지나가고 나서 그래도 버섯이 좀 위생들이 많이 나와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며칠 수는 아무래도 공격적인 버섯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우 다슬기 봐 와 다슬기 보이세요 다슬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와 다슬기가 사이즈가 커요 저희 동네는 다슬기가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이게 매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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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뭐 가방이네 가방이 있습니다 가방이 누가 놀러왔나 잠자리 안녕 어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이런건요 함부로 만지면 안돼요 이런거 만지면 안되고 어딘가 주인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면 안돼요 다음 정거장으로 가자 지금 카메라를 켰는데요 아니 저기 왜 아직도 있지 아니 지금 3일 됐는데 누가 버린건가 가벼운데 도시락이 있네 없어요 제가 그때 누가 분명히 100% 1000% 놓고 갔어요 아 잠깐 보자 여기 항상 여기서 사람들이 앉고 가기도 하거든요 씻고 가기도 하고 여기서 물고기도 닦고 하고 하는데 분명히 차량이 없어요 혹시 괜히 절도로 오해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해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바로 켰어요 일단 영상을 켜고서 오지보자 한번 한번 누가 버린건지 녹화한건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 쿠팡? 뭐야 쿠팡이 주는 쿠팡 가방인데 이거야 어 일단 뭐 쇳소리 젓가락소리 에이 쓰레기네 에이씨 내가 꼭 삼꼴남자 이렇다니깐 쓰레기를 여기다 버리고 갔는데 일단 쓰레기 첫번째 어...머머웨이드 하나 나왔고요 쓰레기 두번째 반피릉위프 안감기하군 여기 와서 드셨디 아 이거 누가 버섯 따라오셨구나 이거 녹화한다보네 영지버섯 어 영지버섯도 녹화왔어요 누가 아... 아이고 잠깐만 자세 안좋아서 이거 영지버섯 영지버섯도 누가 와가지고 이걸 녹화한거 같은데 어 핸드폰인데 잠깐 이거 뭐야 이거 소주 질로 질로 과자 이거는 뭐 쓰레기봉투 일단 저거 놓고 일단은 한번 여기다가 잠깐 놓겠습니다 옳챠 과자도 놓고 드레니프도 놓고 버섯도 놓고 감기약 아 감기약 감기약 감기약인가 아 아따 약이 뭔 이렇게 약이 많아 약 먹고 아니 뭐 여기 자살하러 오신건 아니고 무슨 의원이라고 적혀있는데요 무슨 무슨 의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무슨 의원이라고 적혀있구요 일단 모데크 절이하겠습니다 의원 어디 의원 아 그 그 병원인가 보다 어 핸드폰 있는데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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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저는 다 나가네 아예 안돼 안돼 먹통인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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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켜져요 이쪽인가 안돼 안돼 빨대도 다 방전됐나봐요 이야 뒤에 제가 보니 오리지널 산 타시는 분 같아요 핸드폰이 이렇게 이렇게 근거하고 망가질 정도면 뒤에는 산타는 분들이 많이 좀 험하거든요 핸드폰이요 근데 배터리 방전되면 뭐 이거 충전해가지고 뭐 알아봐야지 뭐 과자 과자 제가 먹어도 되나 일단 넣고 아이고 버린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야 소주 넣고 버섯도 넣고 쓰레기도 넣고 이거 또 넣고 쓰레기 여기도 한번 가지고 넣고 뭐 있는지 뭐야 양말 같은데 양말같은데 앞에 앞에 앞에다 한번 열어보자 아 근데 이거 이렇게 자꾸 이거 열어봐도 되나 아 혹시라도 연락처라도 어우 지갑 있네 봐봐 아이고 여기 신분증도 있고 영수증 사람들이 식간이 여기부터 보죠 분명 돈이 없어요 돈 없었습니다 영상 찍혔습니다 걔 저 억울하게 놀고 싶으면 안 돼요 이게 뭐야 무슨 자격증 같은데 지금 어우 햇빛 너무 많이 받아서 며칠 있어서 그런지 찌그러졌어요 보이세요? 이게 빤듯빤듯이 막 찌그러졌습니다 막 찌그러졌네요 햇빛 너무 많이 받아서인가보다 여기도 신용체크카드 같은데요 쉬었어요 이렇게 완전히 다 찌그러졌어요 햇빛 받으면 안 되거든요 카드들은 다 찌그러져요 여기도 뭐 자격증 있는데 이것도 이것도 완전히 다 찌그러졌네 얘도 다 찌그러졌어요 버스 자격증 신분증 이런거는 모자이크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격증이네 이것도 자격증이고요 다 찌그러졌네 이거 영수증 어 이거는 12,000원 긁으셨네요 아 이 동네 아 이 축산물 좀 알아요 저희 동네에 있는건데 이 분한테 이 신분증 가져가서 보여주면 알 것 같은데 핸드폰으로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돈은 확실히 없었고요 그 다음에 어 차키 있다 여기 아 이거는 하무차? 기아 자동차 같아요 차키가 이거는 음 하무차 트럭같은거 모시는 할아버지들 아닐까 싶은데 아저씨 그리고 호르라기 호르라기 어 교통 순천? 교통정리 하신 분인가 단속원인가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놓고 동전은 어우 동전은 많아요 동전은 많아요 다른건 없고요 100원 200원 300원 400원 10원짜리 빼고 500원 400원 그러면은 2000원 3000원 3000원 3490원 3490원이네 3490원 3490원 정확하게 저는 돈 하나도 안간드렸습니다 이거는 3490원 갖다 드릴게요 이거 축산가서 신분증 보여드리고 그 지인 찾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뭔지 그거는 양말에 끈을 바짝 묶으셨어요 담배인가 묵직한데 따끈했는데 막 마약같은거 아니에요 묵직해요 꽁꽁 쌤 쌤서 묶어 묶어놨어 아 냄새 담배가 와 이런 세상에 갑자기 심장이 떨리지 아니 딱 봐도 돈이에요 돈인데 헤헤 우와 세상에 이게 뭐야 오마이갓 와 이거 이건 그냥 다시 넣어놓을게요 잠깐만 이거 어우 되게 떨린데요 이거 뭐야 어떡해야 돼 왜왜왜 내 손이 왜 떨린거야 이거 아니 저 재진게 없는데 왜왜 손이 막 떨려요 다시 들어가라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일단 가방 좀 내려놓고 갑자기 왜 말이 없어졌지 난 갑자기 말이 없어졌지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어 얘가 보면은 많은 돈이 들어있어요 좋게 봐도 한 50만원 될 것 같은데 어 이거는 일단 세워볼게요 괜히 또 없어졌다고 하면 안되니까 증거물리해서 전혀 이거 편집 안하고 그대로 올려야 될 것 같아 오해받으면 안다니깐요 아 아 더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50만원 50만원 60만원 될 것 같은데 끊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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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68, 69, 70 야 이거 90만 되겠다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아 목이 에이씨 98, 99, 100 100이예요 100 아니 아 일단은 다시 넣어 놓을게요 아 이게 괜히 지금 손이 떨려요 막 그냥 뭐 재진 것 마냥 막 흥 지금 뭔가 신장 막 콩콩콩 떼 제 신장 소리 들리시나요 여러분 아 갑자기 우리 국장님 잠깐 이거 일단 일단 얘는 다시 넣어 놓을게요 넣어 놓고 이 좀 나이 드신 분인데 이거 원상복귀 다시 꽁꽁 싸서 다시 묶을게요 1, 2, 3, 4, 4, 4, 5, 6, 7, 8, 9, 10 자 이제 다 넣어 놓을게요 놓고 이거는 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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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손이 떨려서 막 돈 놓쳐서 떨어뜨뻔 했어요 일단 여기다가 다 넣어 놓을게요 넣어 놓고 지갑 이거랑 가서 이거는 두말 할 거 없이 갖다 줄게요 돌려줘야죠 이거는 지갑하고 이거는 뭐 생각할 이유 없어요 이거 무조건 이건 찾아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아프신 분 같아요 약봉다디도 있고 하는 게 여기 그리고 이 버섯도 있는 거 보니까 몸이 제 추측인데 몸이 아파서 어딘가 여기서 이런 약초를 캐다 드시려고 오셨다가 이곳에 쉬었다 가시려고 모르고 여기다 놓고 가신 것 같아요 거의 제 느낌이 거의 한 거의 90%가 넘습니다 일단에는 어 심장이 막 콕콕콕 떨려요 저도 사람이고 양심 있고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돈을 보고 왜 욕심이 안 나겠어요 그런데 제 게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추측으로는 몸이 조금 많이 안 좋으신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약봉지가 없었더라면 굳이 이런 생각을 안 할 텐데 약봉지가 있고 영지 버섯이 있고 그런데 소주가 있었단 말이에요 소주는 왜 있었지 아 이분도 아주 그냥 삶이 그냥 너무 힘드셔서 산에서 소주 한 잔 드시려고 이렇게 가져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한번 일단 어 괜히 뭔가 되게 기분이 뭐해요 자주 와요? 그렇지요 아 자주 와요? 제가 지금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네네네 번호도 갖고 계시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통화를 해서 얼른 또 돌려 드려야죠 얼른 찾아 드려야죠 아유 이거 또 아는 분 아는 단골손님 가게이니까 다행이네 그래도 동네가 작아서 이래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아 이 번호구나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통화해서 얼른 찾아 드리고 제가 고기 사러 또 올게요 꼭 받을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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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